안녕 나래놀이 나래의 나래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파프리카 버거인데요 99% 비건에 도전하는 파프리카 버거를 만들어봤어요 파프리카 버거 파프리카 버거 파프리카 버거 파프리카 버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이 레시피 너무 좋은데요. 파프리카, 양상추, 치즈, 닭가슴살 패티, 치즈 이렇게 들어갔는데 완전 거의 비건 지금 버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